자 다시 한 번 또 큰 박수 보내주시면 되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기대되는 노력 기대되는 노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어머니, 부르자. 어머니, 어머니는 칠머니에게. 어머니가 보고 싶어.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, 어머니. 아무리 부르고 지나면서, 어머니.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, 어머니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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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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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어머니! 어머니! 감사합니다.